다시는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마라. 할머니. 대체 넌 부끄러움도 없는 애냐?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 들고 여길 들어와? 할머니, 그거 다 오해세요. 녹음된 거 다 편집된 거예요. 저 좀 믿어주세요. 아줌마, 얘 내보내. 할머니. 뭐하냐, 당장 내보내라니까. 신경쓰지 말고 출근해. 신경쓰지 말고 출근해. 우선은 개별이 다 편집된 거 같아요. 잠시 후, 매우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. 그 다행히 일요일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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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요일 아침. 감사합니다.